3월 6일 광야국제교회 주일예배 말씀 나누어입니다. 오늘은 열한기 하 6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보이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버드대학에서는 어느 날 이런 실험을 전교 학생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3명의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는 학생들과 3명의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학생들에게 농구공 1개씩을 주고 서로 패스하게 하면서 특히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학생들의 패스의 숫자가 정확히 몇 번인지 세어보기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15번, 어떤 학생들은 16번, 13번 등등 각각 다른 숫자를 제시했지만 실험 주체 측에서는 16번이라는 정답을 주며 사실 이 실험의 목적은 그 정답 몇 번 패스한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고 학생들이 하얀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의 농구공 패스의 숫자를 세고 있을 동안에 바로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을 지나가게 했고 그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고릴라를 본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실험이 바로 유명한 Selective Attention Test입니다. 소위 Invisible Gorilla Test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그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의 농구공 패스의 수를 세느라고 너무 그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답을 내가 맞춰야겠다는 신념 물론 몇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릴라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습니다. 뭐랄까요? 아마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의 농구공 패스 숫자를 세기가 귀찮아서 그냥 카운트 안 하고 있다가 중간에 지나가는 고릴라를 봤던 것이겠죠. 이 실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들 모두는 보통 보고 싶은 것만 또는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큰 사건 안에 작은 모티브나 증거들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Inattentional Blindness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나쁜 것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을 대신해서 관찰력이 있어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동욕하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 꼭 같은 성격, 같은 성향의 유형들과만 사역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보조하며 사역하는 것이 더욱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MBTI는 ENFP입니다. 물론 저와 다른 사람들과 사역할 때 약간의 좀 불편한 게 있지만 제가 못하는 그런 Thinking, 또 Sense, 또 Introversion한 것, 그리고 어떤 Judging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에게 도움을 주면서 함께 사역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멋진 사역이 될 수 있죠. 앞에서 말한 실험은 사실 어떤 Spiritual한 것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냥 관심과 집중, 그리고 성격에 대한 테스트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관심과 집중, 성격에 대한 것이 아닌 바로 Spiritual Attention, Spiritual Eyes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영안, 영적인 주의, 영적인 민감함 이런 것입니다. 적군의 모든 작전들을 미리 알아차리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 아람군들은 순식간에 도단에 위치한 엘리사의 숙소를 말들과 병고로 둘러싸고 있고 이때 사완은 엘리사에게 Allas, my master, what shall we do?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외칩니다. 그때 엘리사의 유명한 말이 있죠. Do not be afraid. Those who are with us are more than those who are with them.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하죠. 그러면서 주여, 이 사완의 눈을 뜨게 하셔서, 다시 말해서 영안을 뜨게 하셔서 아람군대 뒤에 있는 주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처럼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과 같이 주의 군대가 우리만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람군대를 애어쌓고 있으니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합니다. 하여튼 사완의 영안은 떠지며 스피리츄라인은 떠지며 산 위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자유롭게 나누어 보죠. 과연 우리들도 스피리츄얼 영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 귀납적으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아람 왕에게 그의 신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이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는 이야기까지 다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뭐 몰래카메라가 있었나요? 아니면 비밀 마이크로폰이 있었나요? 스파이캠이 있었나요? CCTV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치려는 모든 계획을 다 미리 알고 있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과 항상 대화 모드를 가지고 있기에 성령께서 이끌어주셔서 원근이라도 그것을 먼저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항상 대화 모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묻고 항상 듣는 것이죠. 직접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 가슴 속의 레마가 되고 그것으로 우리와 대화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영을 훈련시켜 주시고 영을 간공케 하시고 영을 열어주시니 영의 눈도 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시안들이 이런 영안과 영적인 능력을 한 번의 안수로 전가되어 충전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드라마 같은 기적을 믿는 경우가 너무 많지만 정확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경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면 영적인 눈, 영안, 영적인 주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아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아의 영적 능력을 배로 요구했습니다. 욕심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엘리사는 정말로 사람들을 가르는 불병거와 불말을 보았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아의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옷을 물에 치자 엘리아가 했던 것처럼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다른 선지자들은 엘리아의 영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능력을 사모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열정적인 선지자가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게 되면 영적인 눈, 영안, 영적인 주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여 당신 어디로 어디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아람 왕이 쫓아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병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예언을 해준 이 엘리사는 물론 자기 자신도 어디로 도망가야지만 될 것을 알지만 그냥 도단이란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 그가 머무는 것을 알고 아람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하여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미뤄볼 때 테러리스트 빌라딘이 숨 듯이 꼭꼭 숨어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숨을 필요 없이 떳떳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자신감이 보이죠? 바로 주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라는 담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께 구할 것을 구하고 선포하여 영안이 없는 사완에게까지 영안을 갖게 해줍니다.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주께 모든 것을 구하고 선포합니다. 그런 자신감, 그런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라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게 되면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영안 영적인 주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신감과 담대함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과 담대함 플러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의 내용은요 엘리사가 주께 강청하여 사완의 눈을 뜸과 대조하여 그 아람군대의 모든 눈들은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까지 따라오게 하고요 그때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 이제 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칠까요?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킬까요? 물었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Give them food and drink and send them home. 그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주고 집으로 보내라. 그리고 그때까지 잔치를 벌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습니다. 제가 이런 비디오를 봤습니다. 어떤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굉장히 젊은 청년인데 그 포로로 잡혔을 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음식과 티를 줍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그 병사의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하게 해줍니다. 그때 이 병사가 자기 어머니를 보고 막 울면서 엄마, 엄마 나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크라이나 아주머니는 그를 집으로 보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주를 믿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면요. 동시에 사랑과 국류를 겸비하게 됩니다. 주가 항상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눈, 영안, 영적인 주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안, 영적인 주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졌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권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영적으로 능력을 사모할 때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자신감으로 담대할 때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과 국류를 나누어주고 베풀 때 권위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국률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세상 주관자 어두운 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어두운 영들을 바로 알고 싸우고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주님과 정말 친밀해지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자신감으로 담대해지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사랑과 국류를 많이 많이 나누어주시고 베풀어주십시오.